가자 돈 벌러 가자 그때 전에 제라스 서포트 했을 때 Q선만 했거든요? 그때 W선만 해보고 싶다 했었는데 근데 이즈리얼이어가지고 이거 맞을라나 W가? 보고 비전으로 피할 것 같은데 불러 한번 빼서 봐야죠 문도 문도 불러 한번 훔쳐봐야지 아 근데 그러면 바텀 게임 겁나 오던데 보통 30초 때 가보자 28초 때 도박이야 도박 이 자식들아! 인생을 걸어! 짜아아아아아 너무 아깝다 진짜 코앞이었는데 와아아아 불러먹기 힘들어어 마나 회복 백불 와 유미 신랑 왜 저러냐 내? 와 진아 너무 많이 맞는거 아니니? 담아주면 안돼용 담애다용 진 W 맞추던 광 많이 나오겠다 내가 포킹 많이 해서 이즈한테 하아아아 좋아 이거 유미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집에 갔겠다 자 유미가 보니까 힐을 엄청 많이 넣어주네 야 미년맞았네? 어 힐 받았다 나이스 쫄았나봐요 한라인 밀고 집 보고 어디가지 진? 진 어디가죠? 진 어디가죠? 진 어디가죠? 딱 집에가면 딱인데? 어디가? 허허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운영을 아 힐 먹었어요? 아 힐 먹었구나 잘했어 잘했어 가자 힐은 먹었는데 2힐을 내줬다고? 미드랑 정글이 죽었네 정글 아까부터 우리 람머스 아까부터 말 되게 많던데 막 가위계 싸움 모탐키 막 이러면서 롤챔스 본거 있어가지고 유미 잔 다음에 셀프타는거봐 저거 근데 너 유미 안데려왔니? 너 유미 안데려왔어? 왜 왔어 그럼 뭐 오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 너 요 롤챔스 보긴 봤는데 졸면서 봤구나 자 이번판 제라스는 특이하게 너 Q 선 맞이하고 W 선 맞이 않고 W 선 맞이한테 일단은, 제라스 이거 막 다 먹으려고 할 때 W3레벨 고, 빵야 와우 너 진짜 유미장이 버티는 줄 알아라 진짜 너 롯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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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슬로우량 좋은데요? W1레벨이면 슬로우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눈에 안띄는데 눈에 많이 뛰네 오 왔나 이 새끼 왜이러냐 잡았다 이거 그렇지 궁배였구요 궁극이 사냥꾼 2스택 궁극이 사냥꾼 뛰었습니다 궁 막 쓰려고 언제 쓰려고? 바로 이때 야 짜증나거든요 이기들 요거 놔드세요 롯 젖했다 이거 못피한다 방금 그 슬로우는 피할 수가 없는 슬로우였다 타밍갱 이럴수가 아쉽습니다 어? 욕먹네? 람모스? 어? 방탄 있나요? 람모스? 없어 아 람모스 강타가 없어 아 저거 치는게 안좋은 선수일거 같은데 강타가.. 문도도 없어요 문도 강타 없는데 욕먹었어 와 대환자 파티 문도도 용이.. 강타가 없네 용식표했어 웨이시 와이 assist 오오.. Max 마지막 한대 아까비 라인 하체면 우리가 미쳤네 상쾌 확실히 까비 진 줘 이거..좋을거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W 슬로우 되게 좋은데요? 이거 있으니까 진이 슬로우 맞추기도 쉬워요 어 W 슬로우 괜찮은데? 터졌다 벌써 와 바탕으로 터졌네? 턴스 와우! 아 무빙 지렸구용 앙 앙 앙 야 개노릴게 아니야 내가 문벌을 노리냐 어떻게 남모스여 이 상황에서? 그치 슬로우! 아 스톤이 내가 지금 미녀를 맞았다 아 이거 많이 잡았는데 어 근데 저 확실히 좋다 확실히 얘네 진제라스 조합 좋다 포킹 장난 아니다 별명갔네 미드가야겠다 도발 로바 세거나요? 아 이게 한타가 발리네 다 쪼는데 일단 모렐로가 무조건 있어야겠어요 이거 아 방금전 한타에서 궁궁이 사냥꾼 좀 쏴았어야 되는데 지금 몸을 스윙 문도 둘다 얘네들이 원큐 못내면 피차는 애들이어서 내가 뭐래로 가자 도발만 걸어주면 끝나는데 그냥 그냥 죽는데 이게 일단 요만 꺼졌고요 갈아 한태만 때리자 알아서 먹는건데 이러면은 궁궁사 3스택 좋아 어 저거 좋은 선택 아닐것 같은데요 이거 무지 약하거든요 우리팀 되게 약하거든요 판타 안하는게 좋아요 우리팀 진짜 약해요 신경 우르고 접 제일 잘 큰 우르고 접어 아 비쌌다 왜 자꾸 한타 여는거야 암모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불리한색 판타 열어 탑 밀고 있는데 알아서 돌아버리겠네 얘네 아 아 이거 못잡을텐데 문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이거 우리 언디리 진이라 얘도 못잡거든요 문도 문도 피 안다는거 봐 잡을 수가 없어 리드정벌을 잡은 게 없네 이거 잡았다 아 저게 안돼 딜 안넣었어 저거에 아이고 아우 호 아 까위 캬 아 유 미션 아 너무 아까운데 블라드 바텀 미는거 보니까 이거 애들 요즘 스트레임 받던거 같다 여기서 미드에서 이득을 한 번 봐주면 대박이건데 여기서 이제 빵 대박 아 맞긴 맞은거 같은데 아 살리 두고 도망갈거고 진짜 여기 우르고서 좀 도와줘야되는데 아 뭐 온다 아 난 뒤진거 같애 아 체벌 있을텐데 아마 없네 하 그냥 손해네 어 어 ㅅ 됐다 어 쟤네 병넘는데 뭐있지? 병넘는데 이즈밖에 없어 그 집가자 집가자 하이 칠팔 칠팔 안돼 아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막아 얘네 딜로 절대 안 돼 절대 평생 때라도 안 돼 유미도 있단 말이죠 오 스웨이 딜로 찍어 눌렀어 문도 이집품 없어 와 말도 안 돼 딜로 찍어 와 블라디 란머스 와 자폭 하지마 어어 야 뭔일이야 갑자기 몰라지 뭐야 제가 그걸 다 먹었어 이거 아칼리 여기서 지금 영웅을 할 것 같은데 한번 그런 W있거든요 그쵸 아칼리 두번째 동원을 죽이고요 오케이 억제기 밀고 용호샘 뭔일이야 뭔일이야 이렇게 또 이득을 날립니다 굉장한 이득을 갔던지 말이죠 용은 못먹겠네 사업이러시기가 뭐 거걸로 만족하고 이제 모래로 나갔어요 저 아 이거 저거 뭐야 용먹는다 아 뭔데 아직도 나이스어어어 오줌찍 오줌찍 오주우 draраз 호호우 오허허허허허 야 봤던가자 우리가 여기서는 게 아니라 발원쪽에 있을 겁니다 발훈낚 lost 어 치라는건 아니다 어 치네 어 쟤 짓겠다 근데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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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쳐야돼 진 어디 진? 진 진!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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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고 호호 나 좀 살려주지 않을래? 난 죽었다 아 존나 오래 버텼는데 야 우리 잘생긴다 그래도 우리가 모른다 이 게임 진짜 어어 아칼리 우리 쪽에서 온다 안죽어 우리 팀 잘 안죽어 딴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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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잘 떨려 오우씨 잘 떨려 야 모렐로 가도 안 뒤져 문동아 아하하하하하하하 원딜이 지녀가지고 테크 잘 못잡아요 야 그래도 시안은 되게 한타 엄청 오래가지고 바로 저거 뭐야 데프미니언이 먹었다 어? 저거 늑대욕심? 아 괜찮은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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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문동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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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우르고 궁은 안되나 저거? 우르고 궁은 안되나?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야 끝내 끝내 우르고 크를 말고 미녀 말고 흐으으으으으으으영 후으우 아하하하하핰 아하하하하하 와 진짜 와 진짜 너무 하드코어했다 와 쟤 조합 진짜 안죽는 조합 우리가 못죽이는 조합이었는데 탱커 죽일 애가 없어요 우리중에 후반 약간 적패가 두명있어가지고 우르곤실하게 와 진짜 잘했다는데 와 딜량한테 1등일거 같은데 나 폭킹 오지게 많이 했어 쿨 돌면 바로바로 써버리고 와 이런판 이겼네요 칭찬한게 아니라 다 진한테도 갔네요 진한테라도 가면 됐어 바텀이 잘했다는거잖아 그게 안나그래도 그게 와 진짜 힘들었다 이것봐 와 문도 계속 타고 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문도 굶기고 달려드는데 유미달고 유미달은 문도가 굶기고 달려드니까 폭주기간차에 아무도 못 막아 안녕하세요 policies 그래서 회사 그대되는 instability Awa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